찬용이 형은 약간 찬용이 형이랑 느낌이 다르지 찬용이 형은 다치우도 이긴 해요 찬용이 형이 팀에 있을 때 야쏘, 야쏘 할 때마다 다치 나서 야쏘 한 판도 못해봤을 텐데 아마 야쏘 너무하고 싶었는데 아마 한 판도 못해봤을 거예요 맨날 다치 나서 어 맞네 전적이 야쏘가 진짜 단 한 판도 없네 맨날 할 때마다 다치 나더라고 퀵은 많이 했거든요? 근데 게임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어 맨날 다치 나가지고